어차피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렸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둑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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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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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